혼자 있는 아이가 불안하고 도덕을 즐길 슬픈 행복을 느끼는 그런 작품을 찍었어요. 오늘은 택 뮤직비디오 현장입니다. 제 개인 컷 찍는 장소이고요. 제가 이렇게 슬프게 돌아다니는 장소인데요. 정정 내려놓자면 거울에 속삭이곤 해 대부분이 감정이 보여야 되는 안면들이기 때문에 누군가 내 옆에도 있다보니까 그런 감정을 계속 보여줍니다. 여기가 원래 사람이 되게 많던 곳인데 사람이 사라지고 저의 길이 남아있는 곳에 외롭기도 하고 자신의 길이 남아있어요. 저의 길이 남아있는데 이제는 생일을 위해 정신을 위해 정신을 위해 정신을 위해 정신을 위해 정신을 위해 붙어있잖아요 무서워 아아 하지마 무워 땀이 엄청나 오늘은 무슨 촬영을 하시나요? 오늘은 버스 위에 서서 원찬을 보내는 주륵을 이렇게 막 신호를 보내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저희가 하는 게 아니어서 우리가 해놓은 거 아니에요? 그쵸 역할을 더 몰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하나 둘 셋 forestían 세라 대표님interest 하이 그게 어디가 될 것 말야 가끔 어둠이 올 때면 I'll be a fire 거짓같은 세상 속 유일한 truth is you This a letter from me to you 아! 고맙습니다! 빙글빙글처럼 많이 멀미가 멀미 나요! 빨리 와요! 임만해서 빨리 와요! 엄청 멋있죠? 지금 당장 많은 걸 바라는 게 아니야 지금 당장 많은 걸 바라는 게 아니야 그저 내 곁에 stay with me It goes a little something like Lalalalala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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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랄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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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지금 당장 많은 걸 바라는 게 아니야 그저 내 곁에 Stay with me 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